안녕하세요. 저는 상고대 대표 김대환입니다. 저희는 눈꽃빙수 전문 기계 전문 회사로서 이번에 눈 내리는 기계를 처음으로 갖고 나왔습니다. 쇼케이스로서 홍보나 홍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까 하고 나왔습니다. 눈 내리는 기계는 국내 특허를 갖고 있고요. 제품도 다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일본에도 매장이 있고 중국에도 매장이 있습니다.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